비뇨기약TV 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TV 용입니다 최근에 전립선 배뇨라고 하는 저희 비뇨기약계의 아주 유명한 매거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후배 선생님이 성병 환자들의 검사 결과에 대한 반전 반응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몇 케이스를 제가 인용해서 몇 케이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유사한 성병 환자들을 봐서 환자분들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30세 남자가 6개월 전에 성병 검사했는데 독한 성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도염 치료를 했는데 한 6개월 있다 이제 증상이 재발을 하고 하니까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강하게 항의를 한 거죠 왜 선생님이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나 성관계도 6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재발할 수가 있느냐 이거 선생님이 치료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개월 전에 처방한 항생제를 남겨놨다가 어떤 위험한 성관계를 하면서 그 약을 한 봉지 먹고서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 마찰이 있었는데 그 환자분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는 그 처방한 약을 먹고서 하면 그거는 위험한 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어이없는 환자분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가 없는 환자들의 생각 이런 거를 한 케이스 올렸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40대 부부 이야기인데 어떤 부부가 이제 산부기과에서 여성 검진을 했는데 부인에서 성병 세균이 나오니까 남편을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자는 끝까지 진료를 거부하고 비뇨기과에서 검진을 해서 음성이라고 부인한테 그 결과를 보여준 거죠 부인은 이거 좀 억울하니까 산부기과 선생님은 자기한테 성병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성관계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외부에서 성관계 한 적은 없고 남편은 또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후배 선생님한테 진료받기 전에 몰래 이 남편이 딴 데 가서 외국 가서 걸렸던 성병을 치료를 하고 다른 비뇨기과에서 1차 처방 1차 열심히 약 먹고 치료한 다음에 이제 우리 후배 선생님한테 가서 정상이라는 결과 검사지를 이제 얻어서 결과를 얻어서 이제 부인한테 제출을 한 거죠 이게 성병이라는 게 이제 혼자서 치료하고 혼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30대 환자가 이분이 영업직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분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임질이 걸려서 막 고름이 나오고 막 골치 아픈 증상을 일주일 만에 잘 해결했는데 제가 일주일 후에 와서 완치가 됐는지 보자 그랬는데 그냥 뭐 한 2주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출장을 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술도 한 잔 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온 이유는 다시 증상이 생겨서 방문을 했다 치료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술을 드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치료를 잘 휴식을 취하면서 성병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할 때 술 드시면 안 되고 또 치료 직후에도 자기 몸 관리를 잘해서 그 단기간 내도 재발하면 항생제 드시는 기간만 자꾸 늘어나고 본인의 건강에 좋은 게 아니니까 항생제 투여라는 게 건강에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병 검지는 한 달 후에 꼭 그 재검을 하셔서 완치가 되는지를 보고 자기 배우자하고 성관계를 해도 좋다 이런 이제 결론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게 다른 상대자 문제 또 부인과의 갈등의 문제 또 미혼남성에서 과거 여성의 문제 또 지금 현재 결혼을 예정한 분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상대적인 결과 때문에 항상 비용의학과 의사들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경험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의학과 의사한테는 좀 정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경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본인에게도 가장 치료의 지름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성병 환자들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뇨의학TV 융이었습니다